자 첫번째 보스네요 라이더 쓰지 말고 천천히 한대씩 때리면 푸즉푸즉한 녀석입니다 자 얘는 왼손 오른손으로 한 번 치고 이게 끝인데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칩니다 왼손치네 땅에 내려놨어 그러면 양손 치르기 한 번 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파괴광선 어 이거는 베타이던 아 아 이때 초강력 급딜 급딜 먹여주시고 어 한 번 더 이거 하네 어이 한 번 더 어이 어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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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인공 어디갔어 주인공 사라졌는데 주인공 바이크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갑시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도로마 여기는 스킵 안되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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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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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개 지릿지릿 아 저거였지 참 까먹었어 오잇 오잇 예 그거 찌드는거 언제 쓰냐 아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어 이거랑 이거랑 한번 따라라라라라 지금 이거랑 야구 컬 아 피했네 아 이게 맞네 어 얘 안올어지네 오잇 가라라라라라라 같은 흑핫 오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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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싹 gestion 파일 하나 둘 consort 롤롤롤롤롤롤롤 1 2 오케이 이거 하려고 내가 얘를 갈 것 같아 하나 하나 따로롯 했던 별거 없구만요 하나 둘 크로리어 내가 재밌는걸 보여줄게 마속의 힘을 제대로 사냥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짧아 엄마야 깜짝이야 뒤틀린 여신 키메라 엄마야 여기까지 안다 여기까지 가야되 어 뭐야 미친 오우 독해 다네 어 어 우애를 잘 봐야겠다 얘는 저기 뭐 떨어져 조심조심 어디갔니 오우 오우 방금 밑에 오우 떨어진다 뭐야 이건 또 오우 오우 아 이걸로 피하라고 고마워 좋은거 좋구나 오우 오우 앙 물어버리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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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던 뭐야 근데 왜이렇게 쉽지 끝 2페이지 2페이지는 없었네 뭐야 소대 용사 이런것에 있었군 이래서요 찾을수가 없었어 이 끔찍아 아시는 분명 니게나는게 분명하겠지 나만 대적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들러싼 꼴에 엮였구나 너무 하찮아서 우짐조차 나오지 않는군 벌레만들 못한 것들이 몇명 이겼다고 같은 무대에 선거 같으냐 이놈이 아직 나 같은 곳에서 서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 죽어라 네? 피해! 아악 깍 미친 사망 웍인 얼리어색스 사망원인 얼리어색스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런소리죠 하긴 뭐 데드셀도 거의 똑같아요 당신은 저게 기금지가 되었다 쉣 근데 이게 여기 세번째 보스인가? 원고리 공격에 너무 취약하네요 원고리가 약점이야 그냥 원고리에서 공격하면 아무것도 안해 취하기도 쉽고 오히려 두번째 보스가 재밌었어 바이러스 그리어오고 사약원인 그 부분에 너무 원하는 것들이 그 부분에 없어여 감사합니다.